오빠 얼굴을 어떻게 봐. 근데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봐. 오빠. 사랑. 이제 다 나은 거야? 거의. 다행이다. 오빠 모르겠지? 그러니까 아무 내색 안 하는 거야. 알면 나 절대 안 볼 거야. 오빠, 나 보는 거 싫지? 아니야. 우리 엄마 아빠가 한 짓 다 들었지? 미안해. 내가 대신 사과할게. 집이랑 병원 캐리 때문에 다 넘어갔게 생겨서 엄마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셨나 봐. 내가 말려도 소용없었어. 가라. 얘기 안 해도 돼. 미안해 오빠. 세라야. 나는 너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야. 널 망치는 사람이야. 세라야. 나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거 싫어. 오빠가 망치는 거 아니야. 제니스가. 세라야. 나보다 널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맞나?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. 오빠가 제니스 아닌 다른 여자 사랑한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. 이상하게 제니스 용납이 안 돼.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오빠가 만에 하나 제니스랑 헤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한테는 안 돌아가.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련 버려.